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엔비디아와 SXL에 주목하라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진심으로 투자하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기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오픈 AI에 최첨단 AI 시스템을 공급하며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해당 소식을 듣고 투자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세계주의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이 모두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우산업은 42,454.11포인트로 마이너스 0.14% 하락 나스닥종합 같은 경우는 18,282.05포인트로 마이너스 0.05% 하락 S&P500 같은 경우는 5,780.05포인트로 마이너스 0.21% 하락을 했었습니다 니케이, 프랑스, 항생,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영국은 하락을 했네요 주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들고 왔는데요 950만주 또 팔아치운 월앤버핏 최애 은행주 지분율이 10%를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나 소화 속 강달러 지지력으로 환율 1349.5원으로 약부와 마감했고 월과 6대 금융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버핏이 팔아치운 미국 대형 은행주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네요 그리고 AI 시대 엔비디아 약진과 그 의미를 보기 전에 S&P500 맵을 좀 보면 대다수의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4% 하락 애플 마이너스 0.17% 하락 구글 0.02% 상승 메타 0.03% 상승 아마존 0.53%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무려 마이너스 9.44%나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이죠 마이너스 0.61% 반면에 AMD 0.29% 상승 마이크론도 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퓨어 인그리드 인덱스 살펴보면 현재 73포인트로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AI 시대의 엔비디아 약진과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최대 30배나 빠른 추론을 제공하고요 수조계의 파라미터 모델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는 블랙웰 시스템을 공급하며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서 AI 시장 전체에 급격한 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쉽고요 그리고 해당 코파일러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영화같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죠 엔비디아의 이번 성과가 의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AI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AI 시장의 확대, 그리고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휘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AI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보시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스템은 기존 AI 모델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이는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AI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시장의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뛰어난 성능의 AI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이는 곧 AI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휘가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성과를 통해 AI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휘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투자 기회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악지는 AI 반도체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AI 모델의 학습과 실행을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 되겠죠 이에 따라 AI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한 세 가지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기업의 주가도 한번 눈여겨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엿보일 것 같습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게 되겠죠 그럼 이는 결국 AI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도 같이 선행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와 SXL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번 보시죠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죠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수익 하지만 하락할 때는 자기 자산이 진짜 눈녹듯이 녹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반대급부도 있죠 좀 더 SXL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의 수익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영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 연 0.82% 시가총액은 121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보위비중 탑10 보시면 RC 반도체 지수,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콜컴 이 같은 주옥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속해 있고 그리고 SXL에 대해서 좀 보면 지금 마이너스 0.49% 하락 중에 있는데요 주봉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4년 7월 8일 최고점 찍었었죠 주봉상 70달러 하지만 안 좋은 운봉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 흑산병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이냐 그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양봉으로 이렇게 적산병이 바로 나오게 되죠 아 조정이었구나 생각을 했고 어 나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SXL의 신호가 딱 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 120주 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양봉이 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보면 어 이게 지금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오늘이 만약에 이렇게 마감이 된다고 하면 돛지에 이 양봉 결국은 여기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정거점을 또 돌파할 때가 양봉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결국은 이 2023년 7월 8일날 기록한 70달러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봉으로만 뚫게 되면 새로운 시세를 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뚫을 때 은봉이 껴있으면 결국은 가짜 돌파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을 할 것 같고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럼 다시 이제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SXL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입니다 SXL을 투자하면요 AI 만두체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산 투자 다양한 반대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 시장이 상승할 때 엄청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자기 자산이 눈녹듯이 녹아내릴 겁니다 이때 경험하셨죠 거의 70달러 정도 찍었는데 어느새 23달러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위험을 토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반대급부 꼭 생각해서 투자하시고요 저의 관점에서 바라본 SXL의 투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인데요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에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XL에 투자하는 장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보시면 AI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베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 기회 AI 관련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죠 이런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도 있죠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레버리지 대포 특히 3배 레버리지 대포는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만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코파일러 통해서 해당 AI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달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오늘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획기적인 거의 자율주행차 아직 양산은 되지 않았지만 페달도 없고요 그리고 핸들도 없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기술력을 보고 저는 SXL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을 완성하려면 어마무시한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진짜 엄청난 반도체가 생산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흐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잠잠한 상황이죠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 조정받으면서 엔비디아도 거의 뭐 총 2위까지 다시 탈환을 했고요 이런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AI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죠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SXL은 AI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고 하지만 SXL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진 확신과 함께 자신의 투자 성향 그리고 목표에 맞는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